오늘 심사위원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넘어갈락 말락 넘어갈락 말락 드릴락 말락 드릴락 말락 오늘 또 매력이 있죠. 다음 분 나오세요. 고려대학교의 슈퍼스타 교육학과의 자존심 이은규입니다. 아이고 고대 재학 중이에요? 네 고대 재학 중입니다. 몇 살 계신데? 지금 4학년입니다. 아 졸업반이시네? 네. 아 좋습니다. 뭐 이 강당은 고려대 강당이니까. 네. 근데 어디 운동하다 오셨어? 제가 사범대 다니고 있는데 제가 교생 실습할 때 저희 반 학생들이 저한테 선물해 준 옷입니다. 아 사범대학교? 네. 예예 아이고 벌써 학생이 이게 썼볼까 하지 했구나. 예 고맙습니다. 아주 마음 풍루 든든한 게 무슨 노래? 님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님과 함께 불러드립니다. 한 명의 시대의 노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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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싹. 선풍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과 한백 년 새롭고 봄이면 씨앗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여름이면 꽃이 피네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한직불초가직도 누군가와 함께는 남주만 아는 초반인과 함께는 니가 함께 같이 살살가 선풍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과 한백 년 살고 싶어 감사합니다!